아이고, 지금 왔습니다. 첫 방문지로 왔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까. 기우님, 같이 왔습니다. 네, 상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훈님, 저 앉으세요. 예. 앞에 단추 좀 세다. 어, 예, 예. 내가 온다니까 취재 안 하고, 장훈님 온다니까 취재해야 돼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대구 기자들하고 중앙지 기자들 장관님한테 질문할 것 같습니다. 질문을? 언제 오셨어요? 차우요? 네, 어떻습니까?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라는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어떠세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또 대구 경보가 왔고 서울시도 온 것 같은데 서울 저쪽이 있지 않나요? 아까 오다 보니까 저쪽이 있더라고요 대구가 너무 다 충만한 것 같아요 저경차 부품 그러다 보니까 전신화를 대단합니다 대구 업체들과 같이 많이 왔죠 우리 연구원자 장관님, MBC 권윤수 기자입니다 제2국화산단 지금 많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지정 대구 되겠죠? 지금 산단이 대부분 전문가 평가 관계를 진행하고 있거나 마칠거나 종합적으로 할 테니까 저희는 내용이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인정하는 수준으로 갇혀진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의욕을 좀 살려주자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제가 중간에 지금 밥 짓고 있는데 뚜껑 열어서 나만 보면 안 되니까 아직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일일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에는 좀 이루고 저희는 그것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해요 고맙만 발표할 수 있으시죠? 네, 한 2월? 2월 중에 목표가 언제까지 계시나요?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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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날짜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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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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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한국 기업들도 여기 오면 한꺼번에 만나셨어요 자동차나 전자나 기계나 이런 쪽은 인천시에서 세계의 자동조서가 어디쯤 나오고 있는지 대체 가능합니다. 다 보일 수 있지는 않아요. 진짜로 자기네가 개발하는 것들은 사실은 여기는 숨기고, 그러니까 쇼 성격이 강하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높죠. 특히 올해는 중국이 많이 묻어가지고 한국은 상대적으로 끝나는 것 같아요. 라스베가스 하나 미국 국무성적이나 이쪽에서 한국군 고맙다는 얘기를, 재고 고맙다는 얘기를 듣고 있네요. 시장님까지 이렇게 와주시니까 대단한 관심이에요. 세계 어느 지자체가 이렇게 와서 여기 불수도 만들고, 기업들과 관과 연구기관이 함께 와서 이렇게 관심을 보여요. 미국 다음으로는 CES에 가장 관심을 많이 보이는 나라는 한국이고 한국인이래요. 그리고 국가가 여기 가라간 거 아니잖아요. 다들 자발적으로 관심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여기 왔다 가면 기억이 커요. 기억이 큰 거 아니죠. 이 정도로 세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자격을 받으면 직원들 부터도 벌써 저절로 수준이 올라가잖아요. 대구시도 이번에 수준이 막 올라가는 거 아니죠. 이렇게 좋은 거. 그리고 또 혁신적인 시장으로 연결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혁신의 전시장이니까. 진짜 현장은 이거보다 한꺼번에 더 들어가야 하는 느낌입니다. 우선, 여러분. 어쩌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서울에서 고생 많으세요. 아이고. 아이고. 중앙 경제 대신에도 주신도 잡고, 지수도 잡고 하는데 말이죠. 우리야 뭐 정부에 있으니까 뭐 한마디도 못하는 입장이지만. 하하하하. 나는 이거 좀. 좀 자유자. 가끔 한마디씩 주사 한방을 탁탁 넣으십니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주사가 특혜약이긴 한데 좀 아파. 하하하. 사람, 나는 시원한데. 없죠. 그렇습니다.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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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입장에서는 인선이 너무 멀고 하니까 인선공항이, 법문가족공항이 나무권에 비싼다고 생각하고 당연하죠 이제 기본계획 세우는 과정에 활주로의 길이라든지 아니면 여기에 용량을 과연 어느 연도에 어느 여객과 화물에 어떤 기능을 보고 할 거냐라는 것들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계산할 텐데 정부에서는 들어가는 거 몇천억 아끼고 2개 문제가 아니라 투자 대비 폭방 또 지역에서 앞으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데가 더 중점을 두고 저희는 조정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동영은 없는 것들에 비수도권 자신한테 벨트, 교재 권한을 확대하는 것 말씀하시잖아요 시행령 계정을 통해서 그렇게 해나가시겠다고 하셨는데 시장님도 그거에 대한 기대나 바라시는 바가 많으신데 언제쯤 가능해지는지 시장으로 알 수 있을까요? 우선 그린벨트와 관련된 제도는 올해 상반기 내에 완비한다는 게 전제고요 완비되기 전에라도 우리가 절차부터 당장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게 지금 임기가 끝났어요 그래서 구성을 하는데 3분의 2는 서울에 걸치지도 않은 사람들 비수도권으로 3분의 2를 해서 다수결하면 늘 비수도권 편을 들 수 있도록 위원장도 비수도권으로 하도록 그래서 당장 이것부터 우선 효과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 1년에 두 번씩밖에 안 내려가죠 그러니까 임기가 4년인데 한 번 반려되고 나면 그 다음 다시 올리면 벌써 1년 지나고 이렇게 해서 이건 안 된다 이건 안 해주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수시로 열고 회의를 언제든지 열 때 회의에 참석할 수 있는 위원들 외에는 이렇게 해서 이런 구성하고 운영을 지방이 필요가 있을 때는 언제든지 응답할 수 있는 그리고 지방의 뜻을 잘 알아듣고 가능하면 최대한 반영하려는 위원회 구성 이건 바로 할 거고요 그 다음 총량을 지금 30만 평가까지 늘리고 그렇다고 해서 협의 자체를 안 하는 건 아니고 협의는 하도록 하는데 협의도 가급적이면 사전에 컨설팅 단계에서부터 이거는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 좀 개선해봅시다 하면서 동행 파트너로서 하는 거지 실컷 이제 투자 다 받아놓고 딴 다 사놓고 했는데 막판에 이거 그린벨트 오픈다 이래가지고 매몰비용이라든지 이게 그동안의 노력이 내지는 신뢰가 완전히 물거품이 되는 이런 거는 앞으로 없도록 그동안 이런 게 많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지 자체가 주도권을 갖는 거는 30만 평에서 100만 원 늘렸고 그것도 용량이 필요하다고 국무회의가 인정할 정도 이런 총량에 예외를 두는 걸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 입장에서는 마음대로는 못하지만 불편한 건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지방의 발전이 소 필요한 거는 구할 세주겠다라는 입장이니까 계획만 잘 세우시면 돼요 투자자님 그럼 원장 가입 원래부터 머리가 아주 비상해요 머리가 뭔지가 아니고 제가 시골 출신이고 또 우리 총님이나 마찬가지로 희망이 있고 도전이 있어야 열심히 살게 되는 사람들의 마음을 잘 알기 때문에 저는 내일까지 여기 저도 뭐 둘러보고 그 다음에는 UAM 이라는 도심 환불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금 하나랑 현대가 여기에 현지 투자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기체를 제작하고 있는 회사가 있어요 조비랑 오버웨어인데 하나는 제니코밀레인 하나는 은행이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는 게임이 여섯 개가 하는데 그중에 하나는 대한민국에서 그 오버웨어 사가 하나인데 LA에 저는 10일 날 LA에 가서 공장 가서 보고 대구랑 잘 하라고 할게요 네 자 여기까지 할 거예요 네 박수 다 고맙습니다 사진 정식으로 찍어야지 야 어디서 찍을 거예요 일단 여기 대구 우리 대구 관계자들 sorte 우선 찍고 이렇게 이쪽으로 쳐보 architect 몇 분 이쪽으로 접으십시오. 한 번만 오십시오. 차량하겠습니다. 차량하겠습니다. 자, 대구하고 파이팅하겠습니다. 자, 대구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갈게요. 잘 보셨. 고맙습니다.